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1.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한동안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침체되는 분위기에 그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고가 8만 8천원에서 이렇게 쭉 떨어진 이 상황이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야 하락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때의 하락, 이때 있던 하락보다도 훨씬 더 완만한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사실상 어때요? 사실상 여기 거의 전고점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그 기대감, 주가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다 고점 찍고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받은 위치가 전고점 위치이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양봉들,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 보여줬죠 이런 양봉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어릴 수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년이 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는 더욱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제 영상 보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내용들 오늘 들어온 소식들 보면서 삼성전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또 멀어진 10만 전자다 삼성전자 시총 5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조금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뒷걸음질 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뉴스 자체가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앞으로의 가격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가격에 대해서 뉴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멀어진 10만 전자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 또 나중에 오르면 똑같은 기사는 나올 겁니다 와 대박났다 삼성전자 이제 뭐 12만 전자 15만 전자 가냐 이런 뉴스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걸 봐야 되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 인증을 통과를 했다 삼성 테스트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증 테스트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신뢰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디램 공장 쪽에서 HBM 관련된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삼성전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박 날 거니까 지금 계속 입 조심하자 테스트 진행 중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자라고 지금 내부에서 엠바고가 걸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호재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 HBM으로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뭐 연 영업이익 22조 23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반도체 지원법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가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공장이 지어도 뭐 다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말로 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쪽으로 지금 반도체 전체 생산 공장들을 이렇게 미국이 내재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D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받아가는 게 바로 우리 보조금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받아가는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자체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 그 공장의 소유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소유가 자체가 이제 기업들 소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분을 최대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들도 보조금을 주지 않았을 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만 생산을 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삼성전자, TSMC 등 생산 단가를 들이는 비용을 대는 기업들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지분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자체는 기업의 덩치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좋고 여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생산 라인에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수유도 상승을 하게 되고 지분 가치도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외국인도 지분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분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계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겠어요? 지금 지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거다 그리고 지분을 높인다라는 것은 어때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거고 개인 그리고 기관계도 강력하게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차익 실현이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가 왔을 때 이 반도체 주가 특히 삼성전자 대장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런 지점에 있을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다시 해야 되냐? 매수는 우리가 어디서 하고 단기적으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따박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매수매도 타점 안내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으로는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못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구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매수매도 대응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다 같이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공포감이 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뉴스에 휘들리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호재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링이라고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갤럭시 링 이제 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링 자체가 어때요 아니 완전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로 지금 현재로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망할 줄 알았다 이 갤럭시 링 그랬는데 하루 만에 모두 완판이 됐다 순식간에 동난 삼성 제품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삼성 직원들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갤럭시 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유행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갤럭시 링 자체가 상당히 희소한 제품이단 말이죠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생각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자 더군다나 이 헬스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헬스케어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 결국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갤럭시 링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이 DS 부분뿐만 아니라 DX 부문 바로 이 가전제품 부문 역시 매출 부문이 상당히 큽니다 매출 규모 한번 보시면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 더욱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반도체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DX 부문 자체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 어떻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세는 유지가 되고 반대로 그때그때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변동성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우리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